남동생 한번 입혀볼까요? 아 그런데 남동생 제가 한번 입혀볼께요 브이애 제가 남동생 입혀봤어요 얘는 저보다 일단 어깨가 있고 뭐라지? 뭐였지? 남자니까 좀 조그마하게 하지만 남자니까 이거랑 제가 입은거랑 아마 그 길이나 이런 핏은 똑같았어요 제가 입었을때는 남자가 입었을때는 약간 얘보다 팔꿈치가 좀 더 올라오고 길이도 어느정도 약간 맞고 저는 약간 박시하고 커플티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죠? 괜찮을 것 같죠? 어떻습니까? 괜찮아요 예뻐요 제가 예쁘니까 네 괜찮네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해빨리 헤헤